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7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카메론과의 평가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1등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평가전은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 맞붙을 아프리카 강호 가나를 겨냥해 치러진 경기였으며 월드컵 전 한국 대표팀의 국내 마지막 평가전을 보기 위해 이날 6만명에 가까운 팬들의 상암을 찾아 대표선수들을 응원하며 그 열기를 더했지만 일부 주축선수들이 빠진 카메론팀을 생각하면 경기 내용에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평가전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손준호 선수가 대표팀의 필요가 아닌 필수 요소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한 손준호 선수는 이번 경기에 선발로 출전 황인범 선수와 더블 볼란치를 구성해 유기적인 호흡을 선보였습니다. 손준호 선수의 존재감은 역시 패스에서 드러났는데요. 공격 시 후방에서 시원시원하면서 날카로운 패스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맡았으며 특히 카메론 수비 사이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킬패스를 통해 대표팀의 공격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손준호 선수는 수비할 때와 공격을 전개할 때 밑으로 깊게 내려와 김민재와 권경원을 도우면서 김민재를 필돌한 수비진 변화에서도 효과적인 모습을 선보였으며 패스미스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어가 다시 볼을 빼앗는 엄청난 투지와 활동량을 선보이며 탄탄한 공수로 황인범과의 공존 가능성도 확인했고 정우영과의 로테이션도 가능해 대표팀의 전력에 확실한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본선을 앞두고 해외파를 총동원에 치를 수 있는 마지막 평가전이었지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도움 1위인 이강인 선수는 이날도 벤치에서 출발 결국 평가전 두 경기에서 단 1분도 뛰어보지 못한 채 쓸쓸하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6만 관중들은 이강인을 한목소리로 연호하며 벤투 감독에게 그의 출전을 강요했지만 자신의 스타일을 지배하게 고수하는 벤투 감독은 미동도 하지 않고 끝까지 이강인 선수를 외면 비록 벤투 감독은 승리를 챙겼지만 한국 축구는 전도가 창창한 요망주를 어쩌면 월드컵에서 못 볼지도 모르는 아무도 풀지 못한 벤투 감독의 이강인 미스테리 문제에 직면한 아쉬운 평가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선수 출전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지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도움 1위가 한국 축구 대표팀에선 월드컵 본선도 아닌 평가전 17번째 선수도 될 수 없는 이 희한한 문제를 두고 일부 팬들은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으로 귀화해도 할 말이 없다고 말할 만큼 벤투 감독에게 불만을 품은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두 차례 평가전에서 그것도 해외파를 모두 소집해 다양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그저 쓰던 선수, 자신이 선호하는 선수 위주로 쓴 채 마무리하고 말았는데 후반들어 황인범, 정우영의 패스와 움직임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도 이강인에게는 기회로 차 주지 않는 모습은 차후 월드컵 본선 경기 결과에 따라 여러 말들이 나올 여지를 남기며 이제 벤투 감독에게 이강인은 안중이 없다는 점만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평가전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언론 역시 이번 평가전이 끝나자마자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특히 현재 중국 리그 산동 태산팀에 소속되어 있는 손준호 선수가 이날 선발로 출전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신하스포츠와 소우닷컴은 손흥민 선수의 헤드골과 선발로 출장한 손준호 선수의 활약으로 한국팀이 카메론을 상대로 1대5로 승리한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매체즈들은 지난 코스타리카 평가전부터 계속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 카메론과의 경기에서도 전반 35분 황희찬에게 내준 공이 김진수의 중골의 슈스를 거쳐 손흥민의 헤딩골로 연결된 장면을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로 꼽으며 시간대별로 주요 장면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날 산동 태산에서 뛰고 있는 손준호 선수가 선발로 출장해 그 효력을 입증한 부분을 중국 매체들은 언급했는데요. 이날 처음으로 벤투 감독의 선발 출전 부름을 받은 손준호 선수가 경기에서 4차례의 인터셉터와 5차례 롱패스 성공 및 패스 성공률 86%를 선보이며 벤투 감독의 눈도장을 받아 월드컵 본선 진출에 들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자세히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뉴스와 덩신왕 역시 손준호 선수의 활약상을 소개하며 한국 언론이 이번 카메론과의 경기에서 손준호 선수가 보여주는 활약에 크게 고무되어 있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체들은 약 1년 만에 기회를 잡은 손준호 선수가 71분간 활약하며 공수에서 모두 존재감을 선보였으며 이날 손준호 선수의 활약으로 인해 한국 축구팀의 후방 빌드업과 수비력은 안정감을 찾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날 경기를 승리로 이끈 것은 손흥민의 헤덕골이었지만 경기에서 안정적인 존재감을 보여준 손준호는 카타르 월드컵을 두 달에 앞둔 시점에서 벤투 감독의 훌륭한 옵션으로 떠오르며 월드컵 본선에서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금 열어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축구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중국의 동구제는 이강인 선수를 기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먼저 동구제는 한국의 많은 축구팬들이 스페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강인 선수를 기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손흥민 선수는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강인이가 소속팀에서 정말 잘하고 좋은 선수인 것은 분명하고 자신도 한 명의 축구팬으로서 강인인의 플레이를 보고 싶었지만 출전 결정은 감독님이 하신다고 말한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구제는 벤투 감독은 6만 한국 팬들이 이강인을 연호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어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팬들이 이강인 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한 내용을 전하며 벤투 감독은 이번 9월에 치른 평가전 두 경기 모두 이강인 선수가 출전하기에는 좋은 순간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에 대해 한국 팬들뿐 아니라 중국의 팬들조차 의심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전문 소식을 전하는 구천하와 줄보호는 손흥민 선수의 골로 한국이 카멜룬의 1대5로 승리한 소식과 황희조 선수의 부상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체들은 한국팀이 손흥민의 결승골에 힘입어 카멜룬을 한 골차로 꺾은 소식을 전하며 지난 코스타리카의 2대 무승부에 이어 9월 A매치 2연전을 1승 1림으로 마친 소식을 보도하며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준호의 뛰어난 활약도 있었지만 후반 27분 정우영을 대신해 들어간 한국팀의 최전방 공격수인 황희조가 9분 만에 부상으로 쓰러지며 한국팀은 이번 경기의 승리에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게 됐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과 카멜룬의 평가전을 지켜본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손준호 중국 리그에서 최정상급 미드필더이고 이번 경기 보니까 영리하게 잘 차더라 월드컵에서 한국 국대 선발로 나갈 것 같은데 손준호 이번에 확실히 안정감이 있었어 월드컵 최종 본선 명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음 그나저나 왜 중국팀하고는 평가전 하고자 하는 팀이 없지? 첫째 일단 우리가 안 나가고 둘째 중국에 들어오는 팀도 없고 셋째 중국팀과 평가전 해봐야 전술적으로 얻을 게 없으니까 이강희는 대표팀 명단에는 있는데 두 번 다 출전을 못하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카멜룬도 아프리카 강팀인데 한국 저 정도면 강한 거 아닌가? 한국과 일본 축구 수준이 부럽긴 함 가나팀은 지금 엉망이고 우루가이도 예전만 못하고 예전에 우루가이 전성기 때도 한국팀 간신히 이겼음 그리고 포르투갈이 아무리 차려도 아시아 탑 레벨팀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 한국 16강 가능성 큼 이강희는 두 경기 모두 못 나갔는데 이거 벤투 전술 문제일까? 아니면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일까? 손준호 이번에 한국 대표팀에 포함되면서 벤투 감독에게 확실히 눈도장 받은 듯 손흥민은 확실히 어나더 레벨 토트넘은 앞으로 프리킥 손흥민에게 맡겨라 한국팀 까는 사람들 한국팀보다 중국 축구 한번 봐보세요 어디 같은 레벨인지 한국 팬들은 행복하겠다 설령 월드컵에 못 나간다 해도 저런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손흥민 헤딩골 보기 어려운데 그나저나 중국은 언제나 함유로 한번 이겨볼까? 이제 카타르 월드컵 모의고사는 끝났습니다 광희조 선수를 포함 본선 경기전까지 대표팀 선수를 모두 다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